손이 안보인다! 손이 안보인다! 이렇게 웃기게 돼, 알지? 자코 시티걸! 자코와 후뱅콕 시티걸! 후뱅콕 시티걸! 다 됐죠? 그러면 송품만 체크해 봅시다. 오늘 다 한 번 솔로 다 해본 게 처음이야.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은 안타깝지만 두 바퀴 돌려야 될 수도 있어. 다음 주 일요일은 무조건 한 바퀴 돌리고. 근데 한 바퀴만이 안 끝나면 문제 있는 거잖아. 일요일로 일찍...